자 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21세기 신문화연구회 상임회장 김정식입니다. 오늘 저희 강의가 1152차 강의인데 우리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박찬희 선생에게 그리고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참 대단히 죄송하다는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. 뭐냐면 오늘 우리 민족진영회에서 오늘 여러분들 행사가 많이 있는 데다가 또 백안캠일이라고 하는 행사에 모두 다 청석을 하시고 오늘 서울시의 몇 분 회원들이 오셨는데 아무쪼록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박찬희 선생한테 약속을 드리죠. 저희가 이 종로권에 우리 강의실과 더불어서 21세기 신문화연구회 사무실이 준비될 때는 제1차로 우리 박찬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준비 부족함을 부족하다 마시고 그 뜻만은 좀 살려나가면서 또 아마도 오늘의 이 초라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계에 계시는 우리 조상님들이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살고 가신 호북 명령들께서는 아마 이런 현실과 이런 사정을 지키기 위해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그러니까 조그마치도 어떤 구애됨이 없이 소신껏 강의를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우리 박찬희 선생님 모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